우완업 미역 오리 도리는 일본어니까 볶음을 사용해주세요 불편하네요 볶음이 볶음을 찾아서 뭐? 엘 도리는 등의 새끼임 감사합니다 동영상 백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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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리복을 일본어라고 할거면 도리와도 볶음하고 도리토스도 볶음토스고 도리도리는 볶음볶음이겠네 그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구만. 나. 오늘부터 윗도리 아랫도리는 윗볶음 아랫볶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고개를 볶음볶음 접었다. 고개를 볶음볶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볶음이 덕분에 체력 많이 아꼈네. 볶음이 덕분에 체력 많이 아꼈네. 볶음의 뭘로 잡음. 2년동안 잘잤다고 전하세요. 비명초골짜기님 24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훈아까봐. 도리는 볶음이란 뜻의 일본말이 아니라 토막내다는 뜻의 수무리말입니다. 예로 도리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볶음치다란 말이 있군요. 볶음치다란 말입니다. 볶음치다란 말입니다. 볶음치다. 볶음치다란 말입니다. 볶음 언에다 이추 군화 한계라 쉽지 않음 군화가 많아야 되는데 하지만 드로가 잘 잡혔구만 파워포션도 수월이었고 세장이나 눈피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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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크림. 이걸 수수깡을 한다고. 빽빽 너무 아쉬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군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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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군가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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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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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지웠으면 돌았을텐데 지금도 도나? 좀 이상하게 도네 조금만 더 지웠을텐데 요훈 요훈놓으면 잘 안돌지 않을까 필요한거 다 강화했으니까 놓지 말자 연꽃별로 아니었을까? 연꽃별로 아니었을까? 아니었을걸? 연꽃별로 만났던 편집 말씀 2 meaning 연꽃 없었으면 이런식으로 돌진 않지 연꽃만 살 동전 아야 왜 때려 타격보다 수비 지우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저거 강화 안되있는거 지우면 집게 더 좋아지니까 집게 밸류 챙기자 집게 밸류 챙겨서 집게 밸류 챙겨서 또 그러는거임 한번 더 해달라고 예에 슬로드 확인시켜줄까요 확인시켜줄까요 눈에 화면 체험시켜주시나요 키우키우키우 봤어 뭐하게 착하게 살자 격분단식 단식 먹어도 되지 않음 먹어도 되지만 안먹는게 더 낫겠는데 켈리퍼스 어쩔 켈리 타마루 타마루 약화 걸렸으니까 다음번에 잡채 다음번에 잡채 인게임 중에는 영웅도를 틀어줄 수가 없지만 엘리트 갔다가 이상한거 만나면 안되니까 순수 순 수 순 체력만 깎였네 어차피 체력 깎일 일 없으니까 안일하게 해양로커 나남 안일 밴 안일 밴 안일하게 해양에 작은 깎아 살려주도록 하지 착하게 살도록 탈팽이를 위해 준비한 깎아 포션 깎아 포션 깎아뜬는 안먹음 까모수 깎아 포션 4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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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